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정도일까? 대구 경북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통합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대구 경북에 미칠 생산유발액은 약 36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5조 3천억원, 취업유발인구는 40만명이 넘습니다. 지역간 연관효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미칠 경제적 총파급효과는 생산유발 53조 3,408억원, 부가가치유발액 20조 5,564억원, 취업유발인원은 약 5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공항건설에 따른 효과는 생산유발액 9조 7,841억원, 부가가치유발액 4조 3,101억원, 취업유발인원은 10만 5천여명으로 추정됩니다. 또 군의 간통도로와 철도 등 공항연결 교통망 구축에 따른 파급효과는 13조 6,59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조 8,926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9만 8천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됩니다. 건설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 외에도 공항관련 산업과 신도시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도 상당합니다. 우선 공항연관산업육성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10조 5,043억원, 부가가치유발액 5조 3,651억원, 취업유발인원 18만 3,86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의와 의성에 들여설 공항복합도시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1조 4,436억원, 부가가치유발액 5,171억원, 고용창출효과는 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또 공항복합도시 총생산액은 4,272억원, 대구 경북 주민들의 이동비용 절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481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대경연구원은 정부 재정지출의 승수효과, 편익증대와 비용절감효과 등을 고려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대구 뉴스 우성문입니다.